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테마술사 출발해보겠습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오늘도 네올 매매 기법에 들어 맞는 종목 살펴보고요.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화수 함께하고 계시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요.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본방사수 시청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하나 불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아 우리는 조정구간 내 울매매 자리에서 매매할 거야 우리는 우리는 고수 자, 여러분 저와 함께하신지가 이제 오늘이 딱 6일 차이입니다. 6일 동안 분명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거나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보다는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는 아주 즐거운 주식 매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한 시황 잠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들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오전에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함께 다 올려드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 자, 해외 증시는 은행 문제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1분기 예금이 40%가 감소가 되었다. 실적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방은행에다가 맡겨놓았던 예금들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이제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은행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요. 여기에서 원포인트가 있는데 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대 증시는 지수의 칸들과 환율의 상승과 하락을 보이면서 매매 비중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자, 자기만의 기준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수 상에서 어쩔 때의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수의 캔들을 보면서 원포인트 강의로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부분들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 타점을 아마 분명히 잡으실 수가 있으셨을 거고요. 자, 2차 전지의 조정기간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한 신용 물량이 현재 시장에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증시 일정과 이달의 매매 포인트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은행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은행 문제가 그냥 다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조금은 부각이 되어야 아, 부담을 느끼겠죠. 아, 이게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은행들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들의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호재로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바라볼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제가 사실은요. 조금 아쉬웠던 게 첫 출연을 하고 나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함께 공략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고 또 노란 톡방에서 저희 아침마다 또는 오후마다 그날의 원포인트 종목으로 나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CS 윈드 방송일 4월 18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보시면 네올매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셔라. 상승 추세,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려서 아무리 늦게 매수하신 분들도 종가 기준의 금액입니다. 7만 8,700원에 매수 진행되었고요. 달성 수익률 11.57%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도요. 현대 HD, 현대 인프라 코어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네올매매 자리에서 진입을 했었고요. 보시면 네올매매 자리에서 진입을 했었고 상기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방송일 24일이었죠. 매수가 8,760원에서 10.53%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원포인트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10%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아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은요 여러분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다소 조금 홀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라갔을 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매매 포지션이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서 홀딩을 계속 하시던지 아니면 5%, 7%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수익은 줄 때 챙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시면 마음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현대무백스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18일에 우리가 관심 종목을 봤어요. 자 3,510원이었는데요. 이 자리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서 우리가 50% 정도의 수익은 달성을 했으나 이게 지금 저는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 흐름들을 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게 뭐예요? 세력의 흔적입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이 반드시 나온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무수히 많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이번 주 출연 마지막입니다. 노란톡방 간단하게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지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면 우리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7788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안내해 드릴게요.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시청 소감과 후기도 남겨주면서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공략주로 제시를 하셨던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오늘 벌써 수익이 낮죠. 6%,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 여러 가지 종목을 발굴해 오고 계신 이정혁 전문가이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출연하지 않는 목요일, 금요일에도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더위를 좀 많이 타시는 우리 전문가님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출발을 해볼 텐데 계속해서 오늘 이슈 있는 종목들 그리고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정말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빠지는 건 머리밖에 없는데 넘쳐나는 건 땀밖에 없네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히토류예요. 어제도 제가 히토류 우리 방송 중에 이지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죠. 방송 중에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EU에서 페라이트 대체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슈가 현재 시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기대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뭐냐 그러면 현대차가 월 1조 원이 넘게 벌었다라고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차를 좀 살펴보고 계시는데 오늘도 아주 멋진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히토류. 어제 제가 잠시 잠깐 언급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수입 의존도가 무려 90% 이상이다. 중국에서 2차 전지도 우리가 목줄이 잡혀 있는 상태다. 여러분 리튬 아시죠? 리튬을 중국에서 사들이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리튬 쇼핑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그냥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EU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페라이트서 히토류 대체 솔루션을 찾는다. 탈 중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래 보시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히토류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토류라고 하는 이 소재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일단은요. 부품, 컴프레셔의 소재로서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해 뭐다?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의 소재를 하나의 이슈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자,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함께 공부를 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만큼 종목을 보는 이 시각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떠세요? 자, 고점에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이 추세 밑에서는 매매해요, 안해요? 해요, 안해요?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뀝니다. 매매 안 하죠. 안해요. 왜? 여러분들은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우셨으니까. 맞죠? 여기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굳이 여기 들어가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자, 저점을 찍어주는 이 표시가 나왔어요. 어머어머, 너무 고마워. 내가 굳이 저점인지 아닌지 안 찾아봐도 되죠? 왜? 알아서 HTS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단기 상승이 나오고 단기 상승 자리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어제 공부했죠? 슈퍼맨. 자, 슈퍼맨이 여기 나타났죠? 자, 앞구비를 해서 여기에서 슈퍼맨이 돌려세우고 있죠? 돌려세운 자리에서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매수. 나머지 홀딩.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지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은 네올매매 자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 한 번 나왔죠? 자,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 자리가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근데 놓쳤죠, 우리가. 우리가 놓쳤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항상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 자, 이 종목 같이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화전자. 크, 예. 여러분, 멋지죠? 저는요, 너무 멋져요. 자, 오늘 제가 오전에 방송국으로 출발을 하면서 딱 봤는데 23.38%가 상승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 매니저. 아니, 있잖아. 당신은 그 위에 있을 때 매매 안 한다며. 어?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이거 왜 가지고 온 거야? 자, 주연이냐고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 말투가 이러십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하락하던 추세에서는 매매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자, 슈퍼맨이 어디 등장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슈퍼맨 여기에 등장했죠. 두 팔로 앞구비를 한 상태에서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내려오지 마 하면서 돌려세우고 있죠. 자, 돌려세운 자리에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맞죠? 매수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탑로스 기능으로 5%, 7%, 10%의 자동 매도, 자동 입절 걸어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그랬죠?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입니다. 따라하시는 분들 계좌 색깔 바뀌어요. 지금 집에서 이렇게 보시거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몰래 보시는 분들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조정구간이 나옵니다. 그 자리 잡으면요. 5월 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째려보고 계셔라.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조정구간이 온다. 조정구간이 왔을 때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째려보고 계셔야 돼요. 삼아전자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얘네, 이 현대차가요. 월 1조 원을 넘게 벌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죠. 자, 영업이익률 10년치 새해 최고다. 뭐가 좋아졌다. 뭐가 좋아졌다. 자꾸만 호재성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호재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나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거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지수 차트에서도요. 비중을 관리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3년이 넘게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지수 차트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어? 매니저님. 이거 우리 비중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코스닥 여러분들 1봉 차트 보세요. 코스피 1봉 차트 보세요. 빠져있죠? 비중 관리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자, 현대차.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예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눈에 막 들어오시죠?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까? 아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뭐를 해야 된다? 추세 라인을 그어보아야 한다. 자, 하락 추세에 있을 때에는 매매해요, 안해요? 안해요. 고점과 고점을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보시고. 자, 하락. 하락.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나의 매도가 너의 매도를 부르고 집단지성에 의한, 그렇죠? 집단지성에 의한 매도 물량들이 막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슈퍼맨 어디 있습니까? 슈퍼맨. 자, 짚어보세요. 슈퍼맨. 자, 슈퍼맨이 여기에서 딱 나타나와요. 야,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뭐하고 있어요? 막아내고 있죠. 변곡점이 생긴 이후에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자, 변곡점은 누가 만든다? 개인이 절대 못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이 절대 못 만듭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렇게 호가창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들어갑시다, 여러분.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어, 뭐야, 뭐야. 얘네들 무슨 소식 들었나? 야, 안 되겠다. 때려, 때려, 때려. 위에서 엄청 때립니다. 못 올려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올매매 자리가 일단 나오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 나왔습니까? 어디 나왔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나오잖아요. 나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수한 자리와 고점의 괴리율이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자, 괴리율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두 번의 내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등등의 대응 전략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나만의 뭐예요? 기준이 벌써 잡힌 거예요. 공략해봐야 되겠죠. 자, 어제. 어제 상승분이 나오고 오늘도 지금 어제의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아시겠죠? 현대차.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으시고 함께 노란 톡방에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제가 오늘 임팩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거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올까 하다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 업계에 대한 환율이 오르면 수혜를 얻는 곳은 자동차 업계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혼자 만들어지나요? 거기에 대한 부품이 필요하겠죠? 임팩이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이슈를 가져다가 엮을 거예요. 보세요 한번. 왜 그러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거는 예전 겁니다. 이거는 예전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주가 이슈가 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팩은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전문 업체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딱 공부했으니까. 어떻게요? 그렇죠. 고점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라인을 쫙 그어보시는 거예요. 자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해요 안해요? 매매해요 안해요? 안 한다니까요. 내가 말이야 내가 와이프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그 누구 말도 듣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이정영 매니저 말은 들어. 저 양반 괜찮아. 저 양반 보니까 빠지는 거 머리밖에 없어. 맞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슈퍼맨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짚어보세요. 슈퍼맨 그렇죠.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여기에서도 등장을 했잖아요. 맞죠? 어 슈퍼맨이 맞고 있네. 어벤져스 등장이에요. 자 추세가 단기 추세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자 내올메 매짜리 잡아봐야 되겠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맞죠? 5% 7% 10% 매도하고 홀딩하면 되는데 이미 상승폭이 커요. 그러면 우상향 추세이죠. 우상향 추세에서 내올메 매짜리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딱 나왔죠. 나왔죠. 거기에다가 재무제표 보세요 여러분. 재무가 좋은 거 나쁜 거.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을 반드시 가져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팩이라고 하는 종목 현재 내올메 매짜리 나와 있고요. 지금 하단에서 들어간 거래량들을 보았을 때 나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다 같이 뭐라고요? 없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미있게 해드리는 이유가 매번 말씀드리죠. 주식 매매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니까요. 허공에다가 발차기 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있게. 얼마든지 즐겁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러한 지금 관심 종목들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내일과 모레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일정이 있을 때는 제가 많이 참여 못하는데 내일과 모레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매매 진행하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노란톡방에 소통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언제 돌아오시냐 이렇게 찾는 분들도 있고 이 물 차는 자리는 어디서 설정하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노란톡방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방이고요. 학습방도 되겠습니다. 아래쪽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죠. 이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이 카메라 화면 위에 올라오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라는 메시지 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 7788 네 자리 숫자 네 자리입니다. 7788 입력하시고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월, 화, 수, 저희 방송 시간에는 전문가님이 조금 바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복귀해서 여러분과 소통해 주실 거고요. 아, 노란톡방에 너무 재밌다 방송이. 이게 주식 방송이냐 버라이어티 쇼냐 하는 재밌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도 여러 가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네올매매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올매매. 정말 이름도 너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니, 혼자 매매하는데 이름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와, 매니저님. 내려올 때 사니까 올라가네요. 그래서 네올매매가 된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요? 아니요. 기준이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의 달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방법에 대한 원포인트 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올매매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직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매기법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뭐 기법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자, 선 3개만 그어놓으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필요합니다. 다른 보조지표들. 뭐, 볼린저 밴드, 뭐, 일목균형표, 뭐,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필요는 해요. 하지만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 나만의 기준을 잡는 세 가지 선이면 끝! 자, 다음. 매매가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점에 들어간 게 아니죠. 제가 초반에 노래 불러드렸죠. 우리는 바보처럼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아. 우리는 조정구간의 내올 매매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스윙, 아무리 멋진 접영, 아무리 멋진 사격. 여러분, 본인 스스로를 모르시면요. 그 누구한테 배우셔도 절대로 성공 못하세요. 본인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걸 아셔야 된다고요? 목표가 있는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목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 스윙 내서 원하는 거 하나씩 갖자고요. 뭐로? 저는 이번에 바이크를 한 대 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어제 견적을 뽑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함께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거리인지, 네, 주특기가. 장거리인지 반드시 정해놓으세요. 제가 어제 우리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는데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홀딩해야 되나요? 가지고 가야 되나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라니까요. 급한 건 여러분들이 급하지 종목은 전혀 급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종목은요. 믿는 만큼 나에게 성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이평선 강의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강의를 계속해 드릴 건데 이평선의 종류만 알고 있어도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혹시 어제 방송 보시고 나서 해보신 분들 수익 난다니까요. 납니다. 단타 매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스캘핑 막 하는 게 아니라 대기해놓고 올라갔을 때 점심값 벌기 나 오늘 기름값 벌기 가능하다니까요. 자, 이평선의 종류. 5일선, 21선, 61선 등등등등등이 있겠죠.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그것만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5일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려면 5일 동안 사고판 평균값의 선을, 점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캔들이 5일선 위에 있어요. 그럼 5일 동안 산 사람들 수익권이에요? 손실권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수익권이에요. 5일선 이하에 있어요? 수익권이에요? 손실권이에요? 손실권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도 얼마든지 혼자서 단타 매매, 단기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자, 오늘도 한번 제가 한번 우렁차게 한번 호령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고개를 들라! 아, 멋있죠, 여러분? 고개를 들었을 때 매매하시면 승률이 업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일부 차트만 가지고 온 건데 5일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형광색이 5일선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 자, 5일선이 고개를 들고서 쫙 살아있을 때 그 때에 어디에다가 매수를 건다고요? 다음날 5일선에다 대기매수 딱 걸어놔 보세요. 지뢰. 호가창이 딱 있어요. 내가 요 금액 천원에, 여기가 천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천원에 매수하고 싶어요. 천원 이하에다가 만약 100만 원을 매수하신다.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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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해보세요. 주가가요, 르르르 가다가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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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이게 분할 매수의 묘미거든요. 그러면 체결되고 나서 이 보압권에 딱 왔을 때 벌써 나는 수익권이에요.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가 가능하다. 5일선에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일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입절하고 손절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 종목들마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다른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이너스 3%권, 플러스 마이너스 3%권에서 대응하세요? 저는 그거 별로 아니라고 봐요. 왜? 각 종목마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다르고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의 이 괴리율, 이 차이가 다 종목들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3%에 딱 정해놓고 해요. 맞죠? 5일선 매매하실 때에는요. 5일 전 캔들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와, 이거 진짜 이건 딸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님, 그러면 제가 주식으로 한번 성공을 하고 좀 이렇게 집도 사고 결혼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안 알려줘요. 왠지 아세요? 제가 먼저 해야죠. 네, 그분이 먼저 가시면 안 되죠. 농담이고요. 자, 뭐냐 그러면 두 가지만 잘하면 수익 납니다. 두 가지만 잘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탄젠트, 코사인, 뭐 루트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 더하기, 더하기, 빼기 이것만 할 줄 아시잖아요? 네, 급등주 다 잡아먹습니다. 제가 5월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매매 패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우와, 이러실 거예요. 이거는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관과 외인이잖아요. 이들이 쓰는 평당가 잡아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건데 당일에서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이면 15% 이상의 수익이 나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매매 패턴입니다. 이거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로또 1등 되고 싶으세요? 주식으로 집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몸짱 되고 싶으세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나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주식은 뭐 투자금으로 한다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 갖고 왜 못하십니까? 10만 원 갖고 왜 못합니까? 처음서부터 누가 천만 원, 1억씩 태웁니까? 한 주씩 하시라니까, 한 주씩? 한 주씩만 해보세요. 얼마든지 됩니다. 다만 한 주 하게 되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두 주씩만 하자. 두 주씩. 아시겠죠? 자금하고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기준이 잡히고요. 자신감이 딱 들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비중 태우시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시겠죠? 내 기준대로 딱 경험하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타이밍을 딱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큰 비중을 통해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 강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어제도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제가 하루에 하나 정도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포인트 강의로 타이핑을 쳐 가지고 올려드리면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찍어 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유포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방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집에서 퇴근하셨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여러분 이 단계별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네올매매 그리고 세력 단타매매 이거 다 알려드릴 거라니까요. 이거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이거 딸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필살기는 몇 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이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올매매 지금부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나도 그 노란톡방 가고 싶은데 매니저님 거기 가면 매니저님하고 맨날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주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올매매 공부하고 싶고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의 무료 강의 듣고 싶으시다면 링크 알려드립니다. 아래쪽 하단 오른쪽에 지금 QR코드가 네모나게 나가고 있어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해도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영어로 된 링크를 클릭하셔서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 걸려있습니다. 7788 저희 방송 중에만 알려드려요. 7788 숫자 네 자리 적고 입장하시면 무료 강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 또 종목에 관해서 상담을 해주실 때도 있고요. 오늘 살펴봤던 여러 가지 관심 종목들 있는데 이 관심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관련해서 들어오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시청 후기도 활발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2평선 매매법까지 알아봤고요. 네올 매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올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종목 조금만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맞습니다. 여러분 네올 매매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네올 매매 패턴이에요. 아직 아들이 없는 게 여러분들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올 매매는요. 이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단지표에 동시에 물 찬 자리 빠밤 뭐예요? 그렇죠. 물이 찬 자리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이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다? 상단의 화살표 추세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어, 빨간색이 떴네. 어, 파란색이 떴네. 색깔 설정 다 가능해요.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되고요. 가장 이것 이 비중이 얘보다 얘보다 얘가 제일 커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이래야지 정말 마지막 완결이 되는 겁니다. 네올 매매 매도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반드시 남은 비중으로 따라가는 그런 추격하는 매매 패턴을 꼭 공부하시고 처음서부터요. 여러분, 알려드려도 못하세요. 거래량의 이해 그리고 그 계좌의 평단을 찾는 이해에서부터 하셔야지 지표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지표만 안다라고 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 몇 권 읽고 유튜브 강의 몇 개 본다라고 해가지고요. 주식 시장이 수익이 나는 시장에 절대 아니에요.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올 매매로 제가 또 어제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들 가지고 오고 있죠. 자, DYC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요. DYC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나중에는 뭐를 배우실 거냐 그 기본 강의 커리큘럼에 뭐가 있느냐면 갭 상승 갭으로 상승을 했을 때와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무료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갭 상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본인들의 기준 있으신가요? 저희는 있어요. 왜 저희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해서 갭 상승에 대한 것들도 우리 DYC에서 차트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그어보세요. 저 고점에서 여기까지 추세 라인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추세의 전환이 이어지는 저점이 저점이 확인이 됐고요. 저점에서 추세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우상향으로 틀어놓았어요. 맞죠? 자,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요? 지금서부터 따라 하시는 분들 계좌 색깔 바뀝니다.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그렇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가는 거예요. 자, 또 물 찬 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상향 그리고 있는데 그렇죠? 눌림목 발생하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어요. 매수.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 찼어요. 매수. 매수. 원이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종목 파이버 프로입니다. 파이버 프로. 얘는요. 조만간에 자리가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차트죠. 어때요? 역대급의 거래량이 실려 있어요. 이런 거 세력의 흔적이죠.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파이브 프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어지는 추세를 그어보시고 이렇게도 그어지고 이렇게도 그어지고 그어지겠죠.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최저점이 확인이 됐어요.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운 내 올매매 기법이 곧 나오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저점 이후에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맞죠?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100만원 매수했다. 50만원 매도하고 나머지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 편하죠. 마음 편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계좌의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셀바셀스케요. 얘는 참 좀 아까워요. 오늘, 오늘도 사실은 자리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방송 때문에 빨리 나오느라고 우리가 진입을 좀 못했던 종목이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얘는요, 여러분. 포인트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갭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학습방에서 노란톡방에서 많이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갭. 갭은 여러분들 아시죠?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분들이 갭은 메꿔야 된다. 메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메꿔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으실걸요. 네이처셀이 언제 메꿔게요? 일동제약 언제 메꿔게요? 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갭으로 떨어지거나 갭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자리를 무조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우리는 보고 뭐라 그래요? 줘도 못 먹는 종목 우리끼리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잖아요. 자, 갭이 나왔는데 우선은 지금은 네올매매짜리로 보는 거니까요.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5월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매매 패턴들은 이런 거 잡아먹는 거고요. 이런 거 고점에서 이런 거 잡아먹는 거고 지금은 네올매매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상향으로 추세가 꺾여 있어요. 급격하게 꺾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물이 크게 찹니다. 물이 크게 찬 네올매매짜리 나오죠. 분할로 매수, 매수, 매수해놓으시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표현이라니까 좀 그렇고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셀스케어 계속적으로 자리를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해놓으시고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목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삼보모터스도 자리 똑같죠? 셀바셀스케어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놨을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하고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실 만한 종목이죠? 금량 오늘 준비해놨고요. 원익 QNC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세력의 흔적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원익 QNC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웨이퍼를 불순물로서부터 뭘 한다?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불순물 0의 물 있죠? 그거를 일본에서 계속 다 수입을 했었는데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수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원익 QNC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쿼츠, 그렇죠? 이 쿼츠, 세라믹, 세정미 코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은 살아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서 자, 여기 빨간색으로 쳐놨죠? 주가는 조정 국면에 있었는데 안정된 실적 유지가 예상이 되고 비메모리앙 성장이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어땠다? 그렇죠. 전년 대비 41.5%가 상승을 했다. 자, 자율주행차 맞죠? 로봇, 적용되는 세라믹이 있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보호하는 쿼츠의 1위 기업이다라고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이슈도 이렇게 좋은데 자,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왔느냐 자, 쿼츠 시장의 점유율을 원익 QNC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적용 분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차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태양광,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어요? 네올매매 타이밍을 포착을 했다. 그러면 이슈 살아있죠. 즉, 뭡니까? 정보력 있고요. 맞죠? 정보력 취득했어요. 더하기 뭐예요? 기술적 분석 더해지면 수익이 난다, 안 난다? 크게 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재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공매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죠.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높아졌던 금액과 그리고 현재의 재물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다 체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니, 야, 너네 참 희한하다. 아니, 그렇게 잘했다며. 너네 그렇게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잘했다며. 근데 왜 주가는 현재 이 모양이야? 왜 주가는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 거래량들 이거요. 이거 왜, 왜? 저점 찍어주는 저가 확인해줬고 저가 라인 안전벨트 라인 확인됐고 우상향으로 단기 추세 그어졌고 단기 추세에 그어진 곳에서의 내올매매 패턴 어때요?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자리가 보인다. 이러한 종목들은 한 번쯤은 관심 갖고서 반드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한 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이 이만치예요. 라인 쫙 그어보시면 지금 현재 터진 거래량의 의미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QNC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눈 크게 뜨세요.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 두 번째 금양입니다. 아, 저 양반 왜 갑자기 금양 떨어지는 칼날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칼날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뭐란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 금양 아, 이러한 이슈가 있었죠. 불, 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가 되었다? 아, 이상하게 이상하게요. 악재성 뉴스를 내보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아요. 일부러. 야, 던져, 던져. 더 이상 안 갖고 와. 더 눌릴 거야. 던져, 던져.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소수만 볼 수 있는 특정 매체를 통해서 자사주 처분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지정 예고가 된 건데 자, 보시면요. 여기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 공식 뜬 거죠. 자, 취득 목적이 뭐예요? 콩고의 리튬광산의 탐사 및 개발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제는 자리가 나오고 있다. 어느 자리? 제가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네올매매 타이밍과 기술적 반등 구간 그리고 고점 대비 조정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차트가 중요하니까요. 자,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자,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얘하고 같이 시장의 주도주가 누구였어요? EM 플러스였죠. 그렇죠? LNF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고점까지 찍어주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악재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 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우리 얼마씩 태웠다고 할까요? 뭐 한 500억씩 태웠다고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나오면 도망가실 거예요? 안 도망가실 거예요?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가야죠. 아이고, 더 큰일 나면 어떡해. 내가 말이야 이런 정고 돌파 매매한다고 해서 여기에 따라 들어갔는데 아이고, 내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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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무너지는 순간 아마 던지고 도망가실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들어간 거래량 대비 나온 거래량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 주머니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나와야죠. 그들도 여러분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점 대비해서 빠지고 있는데 자, 얘가요, 여러분. 최고점이 9만 2,500원입니다. 9만 2,500원인데 만약에 많이 빠진다고 하면 5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비중과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하니까 감으로 어머, 자기야, 자기야. 저기 빠박이, 저기 이정영 매니저가 그냥 다시 간대. 이거 빨리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그냥 막 시장가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조건 매수 금지예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자꾸 사라고 하는데 그렇죠? 왜예요? 대기 매수로 잡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양 분명하게 자리 주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거나 또는 윗라인에 자칫 잘못 들어가셔서 물려계시는 분들 오십시오. 해결 방법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자리 얼마든지 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해 보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투자 조언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도 아닙니다. 주식은 대응이고요. 학습과 타이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정말 재미있는 매매 패턴들 가지고 올 테니까 오늘 히든 종목으로 나간 종목들 있죠? 그리고 관심 종목들 있죠? 다 넣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노란톡방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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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면서 계속 매매 이어갈 거고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방 1확천금을 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 강의서부터 내올매매 그 이상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노란톡방에서 인사드리고 함께 계속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 그리고 금양에 대한 매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비밀번호는 7788 네 자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이 휴장이어서 이틀밖에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히 가시고요. 저희는 5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테마술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11시 어김없이 돌아오니까요. 내일도 꼭 찾아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